이 말씀 말씀하신 것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음시켜주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看一下 당대의 시자의 문화. 우리 먼저 중동의 발신 문화부터 보고 싶습니다. 중동, 뭐지? 수익과 사모지지지, 수익과 광야의 기관. 它们은 매일 뜨거운 날이라서 수익과 기억이 안 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엔 더 자신로서 수익과 광야의 기관은 이 시각입니다. 상차나여서 50-60분의 Här입니다. 중동으로 어떤 지역이죠? 상황입니다. 광야입니다. 낮에도 엄청 덥고 밤에도 엄청 춥습니다. 밤과 낮에 격차가 엄청 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